안녕하세요 한마디로.com 박기영사입니다 앞에서 엄청 긴 서론들을 쭉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는 챕터2 형용사절 명사수식 서론 끝났고요 유닛1으로 들어갔어요 유닛1의 주격관계대명사 명사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주격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에는 주격하고 목적격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물론 소유격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주격을 볼 텐데요 교재는 페이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를 펴시고요 앞에서 서론을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이론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1번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게 뭐냐 주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그 후나 휘치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절 그 뒤에 나오는 절 있죠 주어동사에 있는 그 형용사절 속에서 그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예요 이걸 느낌으로 한번 봅시다 When I was in the United States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 I met Tinting 나는 Tinting을 만났습니다 Tinting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사람 이름으로 본 거야 그럼 사람 이름이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Which sounded quite weird 무슨 말이에요? 꽤 이상하게 소리가 나는 그러한 Tinting을 만났습니다 그 Tinting이란 말이 사실은 사람이고 사람 이름이라서 여기에 which라고 쓰지 말고 차라리 whose name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해하시고 어쨌든 얘를 이름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름은 사람은 아니라고 취급한 거지 Tinting이라는 말 자체가 소리가 어떻게 났어요? 꽤 이상해요 Tinting 이상하잖아요 Tinting 불었나? 근데요 놀라운 건 이 Tinting은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중국 친구인데요 Tinting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오하이오 스테이트 다닐 때요 지금은 연락이 좀 끊어졌는데 저랑은 좀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중국 애들이 이름이 이상해 Tinting도 있고요 똥레이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Tinting이라고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 뭐 할지 모르겠다 북경대 출신의 똑똑한 친구인데요 Tinting이라는 이름 자체는 소리가 이상해 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꾸며주는 말 본드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휘치가 쓰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뒤를 보세요 휘치는 본드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뭐가 왔어요? 동사만 왔다고 Sounded는 뭐예요?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소리가 났어? 어떻게? Quite weird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보호 만들기 할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주격 보호 만들기 할 때 그래서 동사만 있고 앞에 주어가 없어요 왜 없느냐 휘치가 얘가 주어 역할을 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절에서 동사 있으니까 이 절에서 얘는 동사 앞에 쓰이니까 주어죠 그래서 이 휘치가 관계대명사 본드인데 주어 역할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휘치는 뜻이 없고 Sounded 앞에 휘치가 붙었으니까 소리가 났다가 아니라 소리가 났던으로 바뀐다 이것만 알아 두시면 되죠 소리가 났던으로 바뀌는 방법은 That sounded Which sounded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어찌 됐든 동사만 있고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주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Who are not sharing 그러면 Are not sharing은 뭐야? 이거 동사잖아 공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동사라고 그 앞에 후가 붙었으니까 얘도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Share하고 있지 않다 해서 얘가 붙어서 뭐가 된 거야? Share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뭘 Share하잖아요? Their opinions 그들의 의견들을 Share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랑 Share를 해요? With me 나와 함께 Share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같이 주장을 같이 나눈다 그 얘기는 뭐냐 토론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랑 뜻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때 후가 이 뒤에 나오는 절이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얘를 주격이라고 부른다 근데 뭐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런 건 뭐 알아 뭐 해 그렇죠? 미국 애들이 뭐 알겠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설명하는 이유는 패턴이라고 패턴 실제로 이걸 생각하면서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해 Who are not sharing 그렇죠? 그 다음에 Which sounded 그렇죠? Who are not sharing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를 패턴화 시켜서 연습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다른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미국 애들은 이걸 어떤 마인드로 보느냐 나는 만났습니다 팅팅을 그런데 팅팅을 다음에 궁금한 게 뭐야 팅팅이 뭐 팅팅이 뭐 팅팅이 뭐 이러면 팅팅이가 뭐야 주어잖아 주어 그래서 이 Which sounded 뭐로 미국 애들 해석하냐면 팅팅을 만났는데 팅팅이 소리가 났어요 팅팅이로 해서 목적이 되잖아 그게 주격이라고 미국 애들은 Which 하는 순간 팅팅이 또는 팅팅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을로 해석이 되면 그건 목적격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격이니까 팅팅이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받았네요 미국 애들의 생각 미국 아이들의 마인드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는 만났습니다 누구를 팅팅을 만났어요 팅팅이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되게 이상하게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해되시나요 이 마인드라고 굳이 우리말처럼 거꾸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가 났던 팅팅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미국 애들은 난 만났어 팅팅을 그런데 팅팅이 누구냐고 Who 누구냐고 Who 소리가 났지 Sounded 어떻게 Very weird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이렇게 가요 팅팅을 만났어요 누구냐고 Who 소리가 났지 소리가 났던 애야 Sounded 어떻게 Very weir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운 마인드로 기억을 해두죠 이 문제 풀면서 계속 제가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고 Who Are not sharing 나누고 있지 않아 공유하고 있지 않아 뭐를 Their opinions 누구랑 나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ere are some people 누군가 있어 어떤 애들이 좀 있어 누구냐고 Who Are not sharing 나누고 있지 않은 애들이야 뭐를 Their opinions with me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직독직해라는 거예요 직독직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진짜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누구냐면 그 사람이 People 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라 주격 주격이니까 사람들이 나누고 있지 않아 몇몇 사람도 있는데 그네들이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나누고 있지 않아 그들의 의견을 이런 식으로 말을 늘려간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팅팅이를 만났는데 그 팅팅이 소리가 나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났어 팅팅이란 이름이 되나요?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다른 예문을 한번 봅시다 다른 예문이 다른 예문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갑시다 두 번째 계속 말이 꼬인다 오늘 미안해요 그러나 우리는 NG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 아셔야 될 게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묶어서 두 가지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두 가지 나란히 왔을 때 두 개를 묶어서 생략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He is not the man 그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Who is telling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됐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그죠? The man 그가 그 남자가 아니야 근데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그게 주격이라고 그죠?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얘를 그 남자가 Oh my God 떨어졌어 떨어졌어 괜찮아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미국 애들은 걔는 그 남자가 아니야 근데 그 남자는 거짓말을 해 그런 남자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얘를 그 남자는 이라는 주어로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Who 다음에 Is가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날려버려 그럼 뭐가 돼요? 한마디로 꾸며주기가 되지 거짓말하는 뭐예요? Tell a lie 에다가 ing 붙여서 바로 한마디로 꾸며주기 다 했었지 그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한 꼴이 바로 한마디로 꾸며주기가 돼버린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Is my's 그 책인데요 어떤 책이야? 그 책이 있어요 어디에? On the table 위에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 애들은 그 책인데 어떤 책? Which is on the table Is 있어요 어디에? On the table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Is my's 마이크 거예요 이렇게 미국 애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도요 Which하고 is가 묶여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려요 그래서 뭐가 돼? The book on the table 그래서 전치사구가 한마디로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렇게 간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하는 바람에 뭐가 된다? 한마디로 꾸며주기가 나온 거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됐나요? 이거 줍고 다시 갑시다 오케이? 다음 파일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